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현진 목사님한테 여기 창립 예배가 있다고 연락을 받고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시간이 참 너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복하려면 모든 것이 기본기가 갖춰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기라는, 인생의 기본기라는 것은 효과 기본기겠다 이런 점에 바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이처와이오 국제한문교회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천선문교회 장려회를 대표해서 교회 창립 1주년을 기름, 축복, 성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창립이 되기까지, 또 창립되고 1주년이 되기까지 많은 헌신과 봉사, 또 여러 가지 손길이 있었으리라고 믿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